죽었나 살았나 확인할로 전화했는데 살아있네 여기 어디에요? 호텔 방 내가 왜 여기 있어요? 나 어제 힘쓰냐고 죽는 줄 알았어 힘쓰다냐 같이 술 먹어주냐 힘드시고 업어주냐 힘쓰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었는데 그거 들어주냐 힘쓰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? 혼자 공공해봐 생각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호텔에 나와서 왼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아무도 눈치 보채게 좀 가다 보면 약국이 나올 거야 약수 할아버지가 늘 밖에 나와서 앉아계시지 좀 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회장국집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집 아주 깔끔하게 잘해 먹어봐서 알아 어제 내가 계산해봤으니까 거기 가서 속 좀 풀어 그만 끊을게 좋네 카리스마 있어 그까니까봐 여자들이 뽀기같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